체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 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쉽지 않았는데 미국 증시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말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종가를 살펴보면 금요일 다오지수가 1.51% 내린 39,737.26포인트를 나타냈고요. 네,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가 1.84% 하락한 5,346.5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43% 급락해서 최종 16,776.1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고점 대비 10% 넘게 떨어지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고 분석됩니다. 네, 하락 공포가 지배했던 지난 한 주였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늦게 나온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가 문제였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농업 부문을 뺀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에 못 미쳤고 또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 앞서 전날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또 제조업 경기 지표가 악화한 걸로 확인된 만큼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불안이 커지면서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몰렸습니다. 네, 이런 미국 고용지표의 충격이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유럽 증시까지 확산했는데요. 유럽 대부분 주가 지수가 금요일 오전에 약세로 시작했다가 어제 오후 들어서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범유럽 주가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2.7% 급락하면서 4월 이후 처음으로 500선 아래로 내렸고요. 영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가 1.3%, 독일이 2.3%, 그리고 프랑스가 1.6%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코스피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지수는 3.69% 내린 2,676.19포인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8천억 원,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팔았고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도 2조 원 가까이 대량으로 순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10% 넘게 떨어지면서 1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4%대 하락하면서 7만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가 공포 속에서 급락한 일명 검은 금요일을 연출한 데도 연동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6% 가까이 떨어지면서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요. 대만 자취한 지수가 4%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가 2%대 각각 내렸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모두 다 받았다고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코스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미국 경제 지표하고 또 기업 실적 발표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주 중에 미국 서비스업 부문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하고 또 도매 판매 지수가 발표되고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삼성화재, HMM 그리고 크래프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지금 확산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위기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시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3분 중시 연합인품엑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